안녕하세요 사인작가 주영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섯 분의 젊은 친구들이 우정을 손동케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서로 덕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열심히 하고 자 모두 다시 할게요 아 이거 나 못하겠어 그냥 이거 나 아 그냥 계속 가 계속 가 그냥 이대로 해요? 어 얘들아 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야 열심히 살려 그냥 오늘은 내일보다 더 좋아해 내일이 더 좋아야 되니까 더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삽시다 여러분 네 그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잘 살고 그래 밥 먹고 다니고 죽지 말고 그래 끝 그만하고 생일 축하하고 술 먹을래 아 나 진짜 너는 생일인데 선물이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그냥 진영이 인생 꿔? 맞지? 어 너는 건강하고 치킨 잘하고 너는 하고 치지 말고 할렐루야 아 네 기조도 학회장이니까 잘하고 있고 지금 오늘 봤는데 그 끝이야 더 클까? 은퇴는 뭐 나랑 비슷하니까 괜찮습니다 잘 살게 진짜 하나 둘 셋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선기 파이팅 아 암만 생각해도 나 대가리 존나 좋은 거 같아